북유럽 스웨덴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.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 내 엠폭스 확산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. 스웨덴 보건당국은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하위 계통 원비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열어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. 기상캐스터